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무한 남학 신도시에 있는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남도당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을 초청해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은 방청할 수 있습니다.